세월이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게 마련이죠. 특히 대한민국은 동족끼리 2년 문제를 두고 전쟁을 벌린 아주 특별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당시에는 냉정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공 자체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이 소위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가지고 결국 유엔을 통해서 연합군을 파견해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전쟁을 경험했고 지금도 수반명의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우리 바로 곁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전체주의를 찬양하고 그리고 또 체제 변혁을 시도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내부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2주년의 6.25 전쟁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좌우위기의 그런 체제 경쟁이라는 것이 지속되고 있고 여기서 보통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만 과연 영속적으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체제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걱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미국의 조야나 전문가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대한민국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을 내놓는 미국의 조야 인사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양식이 있고 좀 뭔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영향력 하에 한국이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 문제를 높게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문정권을 경험하면서 이 체제가 방심하면 아차하면 그냥 적의 수중에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그런 80대들이 살아남아 있지만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현대사 교육이 비중이 적고 또 상당히 왜곡된 그런 교육을 주입받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야 될 자유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재산이라는 것이 체제를 수호하는 것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의 비중이 날로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점점점점 더 이런 체제 경쟁에서 한국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나친 기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한국 사회를 한 30년 정도 체제 변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꾸준하게 관심 있게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는 정말 중국의 역량력 하에 편입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생각해 볼 때는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도 참 책임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의 6.25 전쟁에 대해서는 현대사 교육에서 거의 배울 기회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양평전투비가 세워진 곳에 가서 프랑스에 그 당시 아마도 콜드버라는 그런 미국의 한 작가가 아주 두터운 그런 한국에 관한 한국 전쟁에 관한 그런 서적을 읽고 너무나 인상 깊어가지고 양평전투가 벌어졌던 곳을 직접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정도이니까 정말 후손들이 망각하지 않고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체제를 수호하는 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여전히 소수라고 봅니다. 근래 대한민국은 또 선거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의 적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그 같은 대사건을 소위 체제 변혁을 위한 내부의 적으로부터의 공격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보수진영에서도 그 문제를 대단히 소홀히 처리하고 별것 아닌 것 정도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6.25전쟁 72주년을 맞은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뭐 아주 익숙한 그런 6.25전쟁에 관한 그런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1년 6월 9일에 촬영된 이 사진은 고향시 인근 행주에 정체된 M26 탱크를 지나서 아이를 얻고 걸어가는 한 어린 소년의 모습이다. 이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일주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이것은 1950년 9월 15일에 찍힌 국가기록원의 사진은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참전을 알리는 인천 상륙중증 중 미군 차량과 장비가 해변에 하역되는 모습을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담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1951년 1월 B-29 슈퍼포트리스 폭격기가 북한 내의 중국 공상당의 전략적 지역의 폭탄을 대량으로 투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 민족과 관련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사진입니다. 북진을 계속하는 그런 군인들 모습하고 그 다음에 정돈 고향을 등지고 남해하는 그런 국민의 모습입니다. 또 이 사진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신 기자들이 찍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그냥 스스로 이렇게 대비가 잘 돼 있지 않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침을 당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역사의 그 민낯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아주 용감하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앞서 이렇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힘을 모으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보면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참 장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공상당의 저항에서 홍콩의 자유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소리를 내지를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이제 제압당한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자유 홍콩 시민들이 재앙하던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저렇게 사람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나설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홍콩 시민들 가운데서는 다수를 차지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학회나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최근에 이제 발굴된 한 문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조선에서 보도가 된 건데 6.25 이틀 전에 스탈린의 특별 지시에 관한 극비 문건이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발발 이틀 전에 소련 최고지조다 겸 소련군 최고사령관 이오시프 스탈린이 이른바 남조선 작전에 관한 특별 지시를 내린 극비 문서가 발견됐다. 1950년 6월 23일 남조선 작전에 관한 모든 암호문건을 미트베이 자하로프 당시 대장동무의 기구인 소련군 총착무부 정찰총국을 통해 보고하라는 명령이 담긴 외교 문건이다. 스탈린은 필리모포프라는 가명을 통해서 극비라고 적힌 이 같은 명령서를 북한 주재 초대 소련 대사인 텔렌티 시트코프에게 하다란 바가 있다. 이 문건을 이제 발견하신 분이 아마 국민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분인 모양입니다. 이번 문건은 표도르 제르치저스키 한국면 이휘비성 국민대 책임연구원이 러시아 모스크바의 사회정치사 문서 보관서에 찾아서 주간조선에 제공한 그런 내용인데 이 연구원은 스탈린은 혹시 저기 문서의 내용을 알게 돼도 진짜 작성자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필리포프라는 가명을 쓴 것으로 보인다. 남조선 작전이 극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증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해당 문서가 작성된 6월 23일과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 사이에 스탈린의 이름 또는 가명이 언급된 문서는 아직 확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6.25 전쟁을 앞두고 스탈린의 이름으로 직접 지시한 가장 최신 명령서이다. 소련이 다 이름들 뒤에서 기획해서 일으킨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6.25 전쟁의 기원에 대한 부분들도 학계에서 나눠져서 싸움이 있을 정도니까 참 한심스러운 거죠. 썰모있는 바보들이 대한민국이나 세계 어디든지 정말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6.25 전쟁이 발발해서 72주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이산가족들도 참 많았습니다. 많고 또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72주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전용사에게 90도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대부분이 정말 연세가 많이 들어가서 73주년, 74주년 이렇게 되고 나면 이런 용사들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가는데 참 여러분들이 보면 엄청난 전쟁을 겪었잖아요. 전쟁을 겪었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대한민국의 소위 군사력이라든지 또 국력이라는 것이 역전되는 시점이 1973년 전후죠. 1973년이면 경공업 위주의 산업육성정책을 그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던 중학공업 육성정책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선회한 그건 1973년 무렵이었고 어쩌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소위 구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체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죠. 정치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1948년도에 재헌국회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 체제라는 이승만이라는 그런 걸출한 인물이 만들었던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력을 갖고 만들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체제 하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덕을 보고 있고 특히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그런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아주 얻기 힘든 그것을 가지고 7, 80년 정도 지금 이런 전후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1945년 전쟁이 끝나고 그 많은 전 세계의 신생 독립국가들이 다 잘 살기 위한 그런 경주에 뛰어들었지만 정말 1960년에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이라는 것을 대다수 국가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런 방향을 떠나가지고 수출입국이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초기에는 경공업을 육성했고 경공업을 가지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도약이 힘들다고 보고 당시로 한국인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였던 그런 기계, 조선, 화학, 자동차 이런 산업을 육성하는 그야말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라는 그런 물꼬를 터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밥벌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그런 국민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의 많은 국가나 사람들에게 신세를 많이 진 그래서 우리가 반듯하게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의 시대적 소명이자 민족적 책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근래에 한국 사회가 많은 혼란과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데 참 제가 놀라운 것은 제 자신도 한국인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큰 좌우익의 분쟁을 끼치고 그 다음에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끊임없이 무장공비라든지 그런 간첩을 난파해 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무수히 그런 소위 공산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엄청나게 경험하고서도 지금도 좌익 세상을 꿈꾸고 지금도 좌파 세상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덕실덕실하니까 참으로 참 납득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거죠 엄청나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니까 재헌국회가 출범한 1948년도부터 국회 내부에 북한의 사주를 받은 플락치 국회의원들이 침투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뭘 주장합니까? 그때부터 줄기차게 주한 외국군 철군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소련군도 철군하고 미군도 철군해 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그런 기반 조성작업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참 보면 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 아멘